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전진, 소총을 쏘면서 전투 해가지고 이겼다는 거야. 대단하네요. 그러니까 아주 이런 전투가 역사에 흔치 않아요. 10대 1로 싸워가지고 이긴 전투. 그러니까 얼마나 미국으로서는 자랑스럽겠어요. 그러니까 지금도 회자되고 그 사례를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 핵심적인 게 음악이었다는 거야. 음악의 힘이 대단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깐요. 이게 딥프레스되어 있거나 초조하고 긴장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음악이 용기를 주고 힘을 내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? 그런 일 많이 있을 거네요. 네. 없던 힘도 나는 것 같아요. 우리 일상에도 있지 않아요? 네. 학교 다닐 때요. 청소시간이 되면 막 음악을 틀어요. 근데 막 씩씩한 행진곡 같은 걸 막 듣는 거예요. 야, 이거 노동요네. 네. 막 이렇게.